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타즈매니아 3일째고, 오늘부터 4일 동안 이 녀석이랑 같이 타즈매니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하게 될 건데, 제가 있는 곳이 리치몬드라는 곳인데, 리치몬드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리비파이, 가리비파이를 파는 베이커리가 유명하잖아요. 동대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배도 고프기 때문에 딱 타이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먹고 또 이동할 거예요. 한번 가보죠. 제가 찍을 때,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진짜 많아요. 글쎄 때, 이 녀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건 라즈베리 타르트고 이건 살구 타르트이고 이게 메인, 스칼럭파이 열자마자 관자냄지가 엄청나는데 커리 스칼럭파이 먹어볼게요 이게 맛있으니까 유명하겠죠? 근데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뭐가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도 느낌의 그 커리에 관자에 파이 한 끼로 나쁘지 않고 가격도 10불이면 나쁘지 않은데 먹을만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타르트도 하나 먹어봐야겠다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상큼하고 이것도 호주에서 먹을 수 있는 좀 평범한 타르트 중에서 조금 맛있는 정도 크림도 그렇고 되게 호주 특해요 특유의 오지 맛이 있거든요 딱 그 맛 애프리카트 살구 음 이건 기대떠보다 맛있어 얘네들은 보통 얘는 맛있어요 그리고 살짝만 밥 먹고 리콜샵이라는게 마켓 있어가지고 쇼핑도 살짝 하고 여기 골목 살짝만 나가봐도 진짜 마을이 엄청 이쁘거든요 그리고 리치몬드 유명한게 베이커리랑 리치몬드 브릿지 있잖아요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들려보는거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바로 한입 눈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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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과 함께 한 번에 여행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공간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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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왔는데 대부분 좀 비싸고 사실 비싼데 시도해도 좀 어려울 거 같아가지고 미니어치, 조그만 건 뭐 50mm째로 하나 시도해볼까요? 도둑의 수준 도둑의 수준 도둑의 수준 그냥 막 이렇게 해외 나오면 슬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들이긴 한데 그냥 이런 여기서 쉬어라고 하지 않아도 저기 잔디 있고 쉴 수 있을만한 뭔가의 사람들이 항상 앉거나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어디로 가나요?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야? 포트하서로 갑니다 예전에 수용소로 쓰였던 곳이고 지금은 그냥 역사적인 현실들 보다는 조금 더 관광 명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건축물들 자체는 이쁘고 분위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여기서 한 시간 거리 있는데 거기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물? 물이야? 네 힘이 애만別지 올티 메이트 파워로 살까? 진화 너무 심심하구만 geons &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하지 갑시다 자 이제 지금 카라만 파크에 도착해가지고 간단하게 파킹을 했는데 호주지만 섬이라서 막 엄청 관광지도 빨리 닫아요 5시면 막 닫아가지고 갔는데 딱 닫았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밥 먹고 좀 쉴 주변에 캠핑장으로 왔고 감사합니다 이 녀석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기본적인 캠퍼맨에 샤워실이랑 밥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추가가 된 옵션 모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운전석 운전석이랑 보조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인승이기 때문에 여기 또 추가적으로 좌석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펼치면은 여기서 침대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길 열면 여기 세면대인데 제가 간단하게 짐을 넣어놨고 여기가 가스 스토브 가스 스토브 여기 뭐 이런 기자대들은 다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냄비도 있는 모습 하고 여기 화장실 화장실을 보면 변기 변기랑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도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다른 큰 냄비들이랑 이제 펫이랑 이런 거 다 들어있고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여기는 캐비닛이구요 냉장고 안에 비어들이 가득한데 도착했으니까 이제 운전할 일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쇼파인데 여기 보면 이거를 쭉 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침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퀸사이즈 퀸사이즈고 펴서 여기 이제 펴가지고 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얜 어떻게 접죠? 이렇게 이렇게 접고 그리고 여기 여기에 심심하지 않게 TV TV도 있고요 등 같은 건 여기서 이렇게 다 킬 수가 있도록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에어컨도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오늘 머물이 사이트가 지금 거의 완전 하이시즌이라 코드가 없는 존 밖에 하나밖에 안 남아서 여기에 선택을 했어요 이 앞에 둘러보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왜 샛냐. 고춧가루.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기억과 앙증맞은 불이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봉? 오봉? 리얼? 그러면 이게 최대구나. 하루 종일 걸리겠네 끓는데. 금방 끓일 것처럼 부글부글 거리는데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거. 세 개? 네 개. 네 개 해서. 워터. 워터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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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펌. 오. 별개 다 되네 그치? 고춧가루. 반으로 갈라주시던데. hoard. bears. 털짝 맵지? 많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넣어둬 너무 맛있다 면도 넣으면서 플레이크도 넣어주는걸로 국물은 뭐 진짜 맛있겠다 국물은 뭐 딱 좋아 딱 좋아 용기자 밖으로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기까지 넣었으면 그냥 기가 막혔겠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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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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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페리를 진짜 좋아해요 탈 수 있으면 꼭 타고 있는 페리기도 하고 홍콩에서도 이제 섬이랑 홍콩 섬이랑 홍콩 반도랑 왔다 갔다 하면서 페리를 이용하잖아 진짜 싫어도 있지만 나는 꼭 페리를 타는 편이에요 페리 타면 되게 편안해 즐거워 페리 타고 있는 동안 아침도 정보고 있는 ív soc 탈 수 뇨 뇨 뇨 뇨 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포트라스 앞에 있는 라벤더팜이라고 라벤더로 만든 요리도 있긴 한데 앞에 라벤더들도 같이 있는 그런 팜이고 여기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동할까 해서 여기로 방문했습니다. 아침 메뉴를 간단하게 시켰고 잠깐 나왔는데 보면은 잘 정돈된 호수랑 이쪽에 라벤더 키우고 있거든요. 라벤더 키우고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바닷까지 편안한 느낌을 잘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한편에서는 라벤더로 만든 상품들이나 여기서 만든 굿즈 같은 것도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식사하시기 좋고 그냥 일정에 섞어서 같이 하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킨 게 까르보나라 요끼 랑 그 다음에 빅스테이크 시켰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뭐 여기가 전문 음식점은 아니니까 이건 라벤더 쉐이크고요. 간단하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크. 괜찮네. 근데 먹을 맛이야 괜찮아요. 맛있고. 까르보나라. 음. 근데 소스 맛있고.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맛도 굉장히 평균 이상이에요. 데코레이션도 그렇고 되게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로 세 번째 날 영상을 마무리 쓰도록 하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